아이스크림 마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레이트맨 입니다 오늘 메뉴가 공대생 가족 누님 주신 악마의 발가락 사탕 그때 우리 같이 도전하는거 있었어요 그건 저한테 다시 만약에 필요있을까봐 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해 보려구요 5분 참으려구요 먹을거는 한 박스 미니 저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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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하나 둘 셋 시작 여기가 있는 곳으로 여기가 빨개졌다 너는 뭔가 안가 işi 연고 깜짝이야 연고 깜짝이야 오! 오! 뜨거웠다! 아 이제 나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어깨 괜찮아. 평생을 보니까 별로 안 매운 표정인데? 응. 별로 별로. 이제 코까지 나는 안 들어가니까. 한번 빨아주세요. 응. 으에에에에에에. drawl. 더 빨라니까요. 춤으로 오를 수 있으니까 약간 이로 오를 줄게요. 으에에에에에. 괜찮아 괜찮아. 너는 괜찮아. 이거? 이거 지나갔어요? 안 돼요. 빠세요. 어디 고로마기 옆으로 놓고 있어요. 아 그 진짜... 맛있어요 안 돼요? 응... 좋아해 아 그... 아... 아 그... 아 말 안하나 봐 그니까 크고 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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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Uuu 음 아구 어ased 음 후 atmos 너무 시끄러워 음 음 음 음 으 저가 아 아 아 뭐 아 음 음 음 음 network life goo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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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동안 아예 침 나오는 거는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요 모르겠어요. 전에는 매웠는데 지금은 아예 아무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매운 거 진짜 안 들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매운 거 못 들키는 사람 아이스크림 먹방 아이스크림 Few 아이스크림 다리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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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매콤달콤달콤 에러지국젤리 얇은 뱅다리 매콤한 맛이에요 조금 푸는 것 같아요 이것은 깨끗이 음... 어느새 뼈 아... 뼈 뼈 뼈 뼈 뼈 치즈볼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매워요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매워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갑자기 계속 고춧가루 매운소님 매운소님 저거 참을 수 있는지 알았는데 매운소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탕은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매워졌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